x 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 하고 b 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두 근이 마이너스 4 플러스 b 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a 가 되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 는 마이너스 4 가 됩니다 여기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4 로 나누게 되면은 b 는 1이 되죠 b 는 1을 갖다가 여기에 대입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가 되죠 좌변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a 고 그러므로 a 는 3이 되죠 a 더하기 b 를 물어 봤으니까 그러면은 3 더하기 1은 4가 됩니다 5 6 7 7 8 8 8 9 9 9 10